자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오늘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우량주들 조정을 하면서 대선주들과 클로로킹 관련 이런 테마주들이 오늘 상당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기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 그동안에 이제 조금 올랐죠. 올라온 부분 조금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좀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죠. 클로로킹 관련 주들은 조금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셀트리온이 한번 크게 올라서다가 수급이 이제 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힘을 못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7B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이 기관 쪽 파란 선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다시 또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치고 올라왔는데 61선을 한번에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장 일단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되죠.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받쳐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부분 조금 은봉을 나타내면서 61선 부근에서 좀 쉬어가겠다.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조정하는 세력은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관 쪽에서 거래소 쪽 특히 거래소 쪽은 완전히 기관이 들었다 놨다 하죠. 외국인은 뭐 일관되게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 팔았다가 또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외인 기관이 같이 팔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제 하락 전환했죠. 하락 전환을 하고 나스닥 선물이 0.8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0.5% 정도 이제 상승해 있죠. 지금 셀티린 헬스케어가 조금 받치고 클로로킹 관련 주들이 지수를 조금 받치면서 이 정도 0.5%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주들도 상당히 좀 약세죠.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업종 대표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치면서 그 외에 이런 우량주들이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죠. 1% 2% 정도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HLB도 조금 동참을 하는 분위기죠. 중간에 이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지만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이 계속해서 외인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죠. 사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 추세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좋고 외국인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오죠. 한 번씩 매도가 나오는데 한 4일 사고 매도 한 번, 3일 사고 매도 한 번, 4일 사고 매도 한 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좀 샀다 팔았다고 했죠. 코스닥은 외인들이 방향을 좀 결정하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결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이제 기관은 조금 매도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거래소 쪽도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이제 조금 또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기관도 횡보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내려왔지만 한 번 이렇게 출렁한다고 해서 이거 이제 뭐 상승이 꺾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격이 좀 이렇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격이 이제 여기에서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장중 조정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마중을 나가서 오일선하고 한 번 터치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단계적인 이 흐름은 외국인하고 기관, 메이저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조정을 하더라도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아주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처럼 21선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또 다시 올라갔죠. 61선 부근에서 좀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몰고 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결정을 하죠. 시장 분위기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가 조금 시작은 좀 좋았지만 좀 은봉을 보이는 전체적으로 은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또 하락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의 파수꾼 있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어떤 또 깜짝 이벤트 깜짝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올라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조금 하락할 걸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죠.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하락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지만 100만 명 이러면은 대개 이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위협적으로 좀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뭐 급증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시장이 갑자기 크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또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죠. 갑자기 또 막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팔만큼 팔고 다시 이제 사들이고 있죠. 외국인도 팔만큼 팔고 다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도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별하게 뭐 소식은 없죠. 특별한 소식은 없고 이제 이 쇼커버링이 좀 나타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분위기 보면 한번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갑자기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약간 쇼커버링 분위기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걱정을 필요 없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추세는 완전히 살아있고 외국인이 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또 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인지 아주 다시 또 강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추세가 아주 괜찮죠. 여기서 뭐 조정을 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올려 쳐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한번 이렇게 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후에 지금 다시 이 쇼커버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셀트린이 한번 후다다닥 한번 하고 지금 이제 또 HLB가 한번 부닥거리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힘 좋죠. 힘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